라베이 란, 라면, 라면 2개 오 뱃키 구독해요 좋아해요 사랑해요 뱃키 헤이 뱃키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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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 라면 한 박스의 1 플러스 1 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회 놓치지 말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헉... 허흑... 헉 뭐 뭐 뭐 뭐 뭐 색 왜... 색 라면 이거 살까? 엄마 내일 학교 끝나고 내 친구 암모아리랑 같이 우리 집에 와서 놀아도 돼? 그래 놀아도 되지 그러면 저기 뭐야 과자 이런 것도 좀 사놓을까? 응 저기 골라 담기 있다 저기 가서 골라봐 오예스 라면 먹자고? 오케이 어제 엄마랑 마트 가서 과자 많이 사왔는데 라면 먹고 그거 먹자 어? 핸드폰이다 어? 아이폰이다 누가 주머니 넣다가 떨어뜨렸나 봐 비번이 안 걸려있어 진짜 그러네 여행 간 사진들이 있다 근데 이 사람 좀 불쌍하다 우리 찾아주자 그래도 아이폰인데? 이거 팔면 돈돼 팔다가 우리 도둑으로 잡힐걸? 안 잡히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 잘 모르잖아 그러다가 우리 도둑으로 잡힐걸? 그러면 우리 나중에 대학도 못 가 응 맞아 그냥 돌려주자 전화 온다 어? 받지마? 어떡하지? 받지 말래잖아 그냥 받지마 아 기분 나빠 이상해 아까 그냥 우리 다시 찾았던대로 다시 갖다 놓자 응? 알겠어 그러자 야 또 전화 온다 한 번만 받아보자 궁금하잖아 야 아 Давай 잠시 마 루 마 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